비가 돼 있고 약이 돼 있고 안주 돼 있고 내가 돼 있고 네가 돼 있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은 장란젓 알은 명란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눈알은 부어서 수안주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융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이 오르듯이 비가 되고 산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명태 그 말의 유래 중에 조선시대 한경도 명촌 집안에 사는 태시성의 어부가 처음 잡았다 해서는 명촌의 명자 태시성을 딴 태자 명대라고 했대 이제는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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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얼린 동태 3, 4월 봄에 잡히는 춘태 알람 소리 살이 별로 없어 뼈만 남다시피한 컥탭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광태 그물 때 막물 때 외대 애기 때 녹아지는 앵치 이밖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 이름 뭐가 그리 많은지 아바이밥 잡소소 아바이밥 잡소소 영구리 왔네 강사네는 오자 왔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비 영 twins 감사합니다.